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성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모두 40여 명을 30회에 걸쳐 조명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독립운동은 의병항쟁에서부터 자정승국, 의열투쟁, 해외 독립운동, 그리고 사회주의와 무정무주의운동까지 전 장르별로 다양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전세계 식민지해방운동, 전세계 독립운동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상북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국내의 문헌중심으로 연구돼 오면서 해외의 유적지 현장조사는 아직도 그릇마 단계로 보다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남성중심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여성들의 활약과 희생에 대한 연구와 발굴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버팀목, 텃밭이 되었던 여성들의 기여, 여성들의 희생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고 이것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지역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과 혼은 미래 70년의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렸던 고난과 혼란의 시기에도 대구 경북 독립운동가들은 좌우 이념을 초월해 통합과 조정으로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분단 조국의 민족통일을 가져올 초인을 기다려봅니다. 민족통일을 이루어내려면 이 안으로부터의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국민들의 안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것을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